쓰면 보온 되는 거 아, 보일러 껍... 뻗는데도 죽을 거 같아 근데 이거 끄면... 이거 끄면 거의 냉장고예요 방이... 아, 인정... 켜면... 덥고... 안녕? 일단 우리 팀 있는 거 250짜리만 해킹하고 다녀도 궁... 미친듯이 차던데? 네, 그런 거 같아 이거 패치 될 거 같아? 궁 차는 속도 이런 거 그러니까 궁 차는 거 모르겠는데 이게 두 배로 빨라지니까 팀원들이 막 공갈아서 먹으면 진짜 미친듯이 빨리 차는데? 아... 거점에 겐지 있는데 상대도 손브라 있네? 여기 거점 아래부터 막 엄청 많아요 단체 1차단 시켜놨어 좀 죽여둬어 손브라 어디갔어? 손브라 좋아 어, 뭐야? 아, 홀렸어 놀랐어 위치 변환 완료 위치 변환 완료 위치 변환 완료 나 찾는 거야 위치를 미친듯이 나도 네베 cite 스티 Stront 스티 If you are not 아하핰 어디가? 이 딜이 어디가? 하하하하 아, 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읽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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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으으으으.. 눈쟁이님 뽕줄게요 와보세요 눈쟁이님한테 뽕을 주겠어 잘하 눈쟁이 우와 딜 봐 뽕뽕이야 괜찮은데 엄마야 엄마 엄마 으아악 우선 달아 아 꿀잠 아 살렸어 아 잠깐만 가보면 되릅니다 나이스는 아닌데 이게 무슨 공인지 아 근데 진짜 아까 그 제가 문쟁이님이랑 상대선에서 해봤잖아요 그거 힐팩 해킹하는 거 진짜 짜증나는데 이게 상대선 보러가 뺏을 수도 없어가지고 주요 위치 해킹에 넣으면 유지력 엄청 우달림 야 그거 진짜 짜증나 와 뽕브라 뽕브라 룬데이님 그리고 나중에 저 방송 같은 거 하면 조언 좀 조언 좀 얻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캐스터가 꿈이라서 그리기 조언 룬 룬 룬 룬 룬 가정 에그월더 수부방송 ㅎ ㅎ ㅎ ㅎ swept Penny 애델 나 딸피디 Turbo 와프 strat 10초는 내릴텐데 네 방팔 방불 못해요 20초인데 은신상들이 인사하면 성대에서 소리 들릴라 인사소리 안 들리지 진짜 아닐까? 눈재미있게 뽕무한테 해킹 다 그 해킹 못 먹어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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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어 저기 앞으로 가보세요 내가 뽑아줄게 아 속도가 안 빨라져 아 택배비지 아 맞다 이거 속도가 끝났어 어이 아무 곳 가져와 안녕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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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 아 너무 재밌다 하하 오! 우어! 지지스! 어! 와! 망치! 응, 안주거! 내가 일해줄까? 아라이! 어, 거점에 거점에 죽이네! 흥불하다! 흥불하다! 또 안 끝 골 살렸고 아 내가 죽였다 아아악 까아 어 뭐야 살렸는데? 1패에킹 팀원 먹을 수 있어요 어 비나왔다 점수 2대0 아 나 시즌3 메타 어떻게 될지를 예상 못하겠다 음... 허기적인게 일단은 메르시 나올거고 아나가 빠질까요? 그래도 궁이 괜찮긴 한데 아나 빠질거 같은데 왜냐 그래요? 아나 빠지고 제냐타 들어올거에요 왜냐면 제냐타 들어오는건 손브라 때문에 루시우 궁을 손브라 카운트 지을 수 있어가지고 아 맞다 맞다 제냐타 메르시 도 나올 수 있을거 같애 근데 그거 안보이더라구요 그새 다 저게 제냐타 메르시 나올 수도 있을거 같애 아 나 아나 많이 했는데 나 메르시가 못하는데 아 안녕 어 난 핑크 해주니까 안녕 아 뭐야 아 뒤로한테 막혔어 어 뭐야 아 뒤로한테 막혔어 어 어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안돼 라일리 라일리 일로와요 너 참가해 함께 서점을 선명하여 경방을 구경세라 우와 안돼 안돼 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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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흐흥 메르시가 너무 쎄 와 힐 얻었다 아 일오난 딱 빨받다 잠깐만 아 다이킹은 적 주변에 있는 거 이게 아마 한 3개 정도 4개 정도까지는 유지가 않나요? 아 머리 좋다 쿨타임하고 계산하며 킬팩 마이킹하고 다음에 한 4개 정도까지는 모험이 궁차거든요 이게 뭐야? 안 돼 호그 죽어도 해킹 유지되어 킬팩 어 포털 날라는데 잠깐만 잠깐만요 아 형님? 아 아 나 뽕 캔슬 안 될걸요? 이미 효과 발송된 것들에 대해서는 안 될걸요? 다시 시작할 시간이야 위치변환 완료 이거 힐러 빼고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얘 진짜 아 근데 솔직히 근데 아 좀 그거 근데 손브라이 정식 킬 때 언제쯤 올 것 같으세요? 에? 그 정식으로 본 서비 언제 나올 것 같은데 시즌3 나올 때 나오겠죠? 어 언제야? 시즌3 패치될 때 쪼이스비 시즌3 시즌3가 그 12월 아 일단 프리스업 프리시즌 그 12월 말 12월 20몇일인가 이 시즌 끝나는데 그때 아마 같이 패치될거죠? 어떤 사람들이 자꾸 다음주에 나온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다음주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거 패치하는 마음이겠죠? 블리자들 아 근데 그게 막 새로운거 되면 또 메타 바뀔 수가 밸런스 때문에 아마 그거 같이 할 때 할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그럴 것 같으세요 지금 밸런스들 다 같이 적용되면서 같이 될 것 같은데 가자 가자 와 날라간다 아 날라간다 아 뭐야 뭐야 아 뭐..뭐..뭐..뭐가 날라 땡이야 왠지 구라 일부러 저렇게 구려두고 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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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팀이 안 바뀌었을까 지금 밸런스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팀이 왜 자동으로 안 바뀌지 나 바꿔놓은 거 해놨는데 이게 아마 아무래도 본석보다는 밸런스가 훨씬 안 맞을 것 같아요 점수도 다 포기해야 돼가지고 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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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찌를 누가 먹어도 믿지 못하겠네 쇼야 쇼야 일단 한 2초 지나기 전까지 믿을 수가 없어 쇼야 아까처럼 뺐을까봐 내 것도 아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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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뺐을까봐 와 딜 메달 안 나오네 메달이 그냥 전 전 전 치우하고 치우은이다 키우은이다